이제 엑셀에서 쉬프트키 하나만 기억해보세요. 엑셀이 정말 쉬워집니다. 먼저 새 행을 추가할 때 보통은 우클릭한 다음 삽입으로 많이 작업하셨죠. 이제 쉬프트키를 한번 사용해보세요. 이렇게 범위를 선택한 다음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로 이 커서를 자동 채우기 핸들로 옮기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뀝니다. 이 상태에서 범위를 드래그해보세요. 그럼 이렇게 새로운 행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렇게 범위 중간을 드래그해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 다음으로 브이로그 팜수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 브이로그 팜수에서 찾을 값이 왼쪽에 있을 때 4번 데이터를 잘라내고 붙여넣기 복잡하셨죠. 그럴 때에도 쉬프트키를 사용해보세요. 이렇게 전체 열을 선택한 다음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로 범위의 가장자리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생기는데요. 이 상태로 범위를 원하는 곳에 옮기면 데이터의 순서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범위를 선택할 때에도 쉬프트키는 매우 중요한데요. 쉬프트키와 방향키를 동시에 누르면 범위가 한 칸씩 확장되고요. 그리고 컨트롤키와 쉬프트 방향키를 동시에 누르면 데이터의 끝까지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쉬프트 단축키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고요. 추가로 궁금한 엑셀 팁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